어? 해줘? 어.. 빨리게 정보 들어가 자, 13번 몇 번? 13번 함수 fx랑 얘들아, gx랑 곱했더니 뭐가 됐대요? x 더하기 1의 제곱에 그죠? x-1의 제곱에 x-3의 제곱이래요? 알겠죠? 그리고 gx는요 최고창의 계부가 2인 3차야, fx도 3차라 그랬고 맞죠? 그런데 gx가 x는 1에서 뭘 갔는데 x는 1에서 극소를 갔는데 x는 1에서 극소를 갔는데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게 뭐지? g'1은 롱이지 맞아 맞아 그죠? x는 알파에서 극점이면 f'알파가 0이야 미분 가능할 때 이해하죠? 이해하지? 오케이 잘 봐. 그 다음에 이미 여기가 몇 개의 인구가 보이죠? 6개의 인구가 보이죠? 근데 얘도 3차고 얘도 3차기 때문에 적당히 나눠 가져야지 이해하네 3개씩 나눠 가져야되요 3개씩 나눠 가져야되는데 g'1이 0이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예전에 이런 얘기했던거 기억납니까 혹시? f'x가 x제곱을 이렇게 인수로 갖고 있다면 맞아? 이렇게 x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으면 f'0도 0이지 왜냐면 제가 미분을 하게 되면 2x에 qx 이렇게 될거고 미분하게 되면 그 다음에 x제곱에 2'x니까 여기가 내가 그때 x로 묶인다고 그러면 여기 안썼었어 미분해서 그때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이런게 있었단 말이야 이해했어? 지금 이해해도 돼 지금 이거 어차피 x로 묶이잖아 그러니까 0 들어가면 0이잖아 이해했어 안했어 그럼 또 봐봐 f'x가 이렇게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었다면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미분을 하게 되면 2배 x-1의 qx 공미분하고 있는거 보이지 얘들아? x-1의 제곱의 q'x니까 역시 뭐를 인수로 가죠? x-1을 인수로 갖는다고 여기다 또 1 넣으면 0인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미분 쳐서 1 넣으면 0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 gx가 g-1이 0이 나오려면 저기서 gx가 뭐가 될 수 밖에 없는거야? x-1의 제곱은 기본으로 갖고 있을 수 밖에 없다고 걔는 2라고 했고 됐어? 그럼 여기 붙는게 x-3이 하나 가능하고 또는 3차 해야되는거니까 하나는 x-1이 가능한거지 3차 해야되는거니까 얘가 싹 다 누구한테 갔어? gx한테 간거 아냐? 그럼 3차니까 x-1이 하나가 얘한테 가든지 x-1이 하나가 얘한테 가든지 x-3이 얘한테 가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거죠 yes 안했어 이 하나는 이 하나는 유지되? 오케이 되죠? 그런데 극소래잖아 극소인지를 확인해야지 극소인지를 이거 그래프 그릴줄 알지? x절편이 1하고 3이지? 1하고 3이지? 1은 무슨근? 중근이 잡혀야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야죠 오른쪽 위가 이거 플러스니까 이해해야 돼 그랬더니 얘는 1에서 뭐야 급되지 1이고 3인데 됐어? 얘는 돼 안 돼 극소래요 1에서 얘 써? 얘는 안되는거지 얘는 어때? 1하고 1하고 1인데 여기를 접해야지 그린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 극소 맞잖아 그래서 gx가 이거고 나머지 fx가 가지면 되지 yes 안했어 이했어요 그러면 fx는 어떻게 시작해? 나머지 인수 불러봐 지민님 나머지 인수 뭐야 x 플러스 1 하나 갖고 x 마이너스 3의 제곱을 가져야지 그런데 여기 2로 시작했으니까 여기 2분의 1으로 시작해야지 이해했어 안했어? 알겠노? 네 근데 이게 마스크 쓰고 써보니까 좋은 점은 있어 코로나 끝나도 마스크 쓰고 써볼거야 내가 이거 안 마시잖아 내가 네 이거 한 20년 20년 넘게 마셨는데 네 컵 컵 컵 컵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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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는 리필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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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가 없어 충전이 안되나? 충전이 안되나? 배터리 이거 하나가 없어 배터리 배터리 자 그 다음에 15번 몇 번? 15번 15번 아 너 지민이 센스 있어 자 함수 fx는 함수 fx는 x 3승의 얘들아 마이너스 3x제곱에 더하기 9x 더하기 27이래 이 녀석의 극대 극소의 합이 0이란다 뭐의 합이 0이라고? 그래 극대와 극소의 합이 0이래 그럼 뭐해야돼? 극점 찾으러 가야지 그러니 얘를 뭐해야돼? 미분을 해야지 이해했죠? 3x제곱에 마이너스 6x 더하기 9 이래되네 이거 두실금 걷는거 맞아? 여기 빼기 9x냐 혹시? 아니 여기 뭔가 미지수 달려있지 않아? k 3k 어디 어디? 3kx제곱에 아 여기 k 달려있어? 그럼 6kx죠? 더하기 9 됐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내가 극점 찾으러 가려면 이 도항수는 분명히 이렇게 두실금 가져야되는거 맞아 안 맞아? 그래 놓고 내가 이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극대값 극소값들이 나오는거 아니야? 근데 이 값을 구할 수 있어 없어? 늦령치고 구하려고 했더니 구할 순 있지 근데 굳이 있으면 되니까 근데 그걸 대입하자니 빡신거지 이해하네 이렇게 근이 필요한데 근을 구하기가 어려울 때 복잡할 때 알겠죠? 아니 또는 더러울 때 근이 더러울 때 알겠지? 근이 문자 끼고 근의 공식을 쓸 수 밖에 없을 때 알겠어? 근데 여기가 다 숫자여도 그 근이 뭐 이런거 있잖아 1 더하기 루트 이런 형태 뭐 2분의 1 더하기 루트 이런 형태 알겠죠? 그랬을때는 어떻게 하는거야? 늦령의 근 x를 알파 베타를 놓고 근계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거야 항상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야? 2K죠 이해하노안하노 얘는 3이지 이해했죠? 그래서 알파 집어넣은거랑 F 알파랑 결국 F 베타랑 계산하는게 얼마? 0을 이용하면 되겠네 그럼 알파 집어넣은거 알파 3승 베타 3승 보이지? 바로바로 그냥 정리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3K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보이지? 맞아? 더할거니까 이해하지? 이해해? 그 다음에 9에 알파 더하기 베타고 더할거니까 54가 그냥 나와 안 나와 이해하죠? 그럼 이제 곱셈 공식 변형하면 돼 알파 더하기 베타의 3승에 마이너스 3알파 베타에 알파 더하기 베타고 갖다 쳐놓으면 되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하면 되지? 이해하네 알겠어? 되지? 근데 집어넣고 K에다가 방정식 풀면 돼 이제? 알겠노? 저기서 저기서 13번에서 너희가 기본적인 상식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으면 미분에서 그걸 집어넣으면 0이라고 알겠죠? G프라임 1이 0이려면 GX가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 머릿속에 있어야 돼 알겠죠? 구구단처럼 갖고 있어야 되는 얘기라고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중요하게 되게 많이 나와 근이 필요해 근이 필요한데 근이 드러워 알파벳 다 놓고 근기에서 쓴다 엄청 중요한 내용이야 알겠지? 지민 되지? 16번 몇번? 함수 fx는 함수 fx는 a에 3x-x3승 x가 모일 때 0보다 작을 때 쟤는 x3승-ax x가 0보다 클 때 그때가 그때가 얼마래? 5래요 그때가 5 f4를 구해봐 이런 문제네 자 봐봐 그러니 여기 a가 껴 있잖아 지금 a가 맞죠? 여기 극대가 5라고 줬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 이 조건을 이용해서 뭐해야 돼? a를 찾아야 얘를 구하지 f4가 여기 삼아야 되는 거 아니야? 밑에다가 맞아 안 맞아? 이 조건을 이용해서 a를 구해야 돼 그죠? 그러면 극대잖아 극대 이 조건을 이용하려면 너를 뭔분쳐? 당연히 또 미분을 쳐야 해서 부호변화를 봐야지 그죠? 그러면 쟤는 a에 얼마야? 3-3x제곱이지? 얜 얼마야? 3x제곱-a죠? 얘는 0보다 작아 얘는 0보다 커 됐어? 됐지? 부호변화를 보려고 들어갈 건데 부호변화를 보려면 이 녀석 이 녀석 그래프 그리면 돼 그치? 그런데 얘가 걸리적거리죠? 왜 걸리적거리죠? 걸리적거리죠? 걸리적거리 이유가 뭐야? 얘만 없으면 얘 그리는 건 일도 아니야 얘가 걸리적거려 왜 걸리적거려? 부호를 모르니까 걸리적거리는 거야 부호를 모르니까 그러니 부호를 알게끔 바꾸고 푸는 거죠 a가 양수야 알겠어?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누구도 풀어보고 안되면 얘가 음수야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라고 이해했어? 안했어? 소확은 걸리적거리는 가장 큰 이유가 얘가 이 경우도 있고 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걸리적거리는 게 제일 많지? 그럼 그 두 경우를 다 풀어버리면 되는 거야 구체화시켜서 알겠어? 그래서 a가 양수면 자 쟤 그려봐 얘 이제 뭐야 얘가 양수니까 위로블록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0보다 작아 이해해야네 0보다 작을 쪽만 그리라며 맞아요? 그러니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야? 이해해야네 그러면 여기는 맞뿌리니까 뭐가 돼? 극소네 그러면 얘는 아니네 그치? 그럼 쟤를 그리자 그럼 쟤는 이제 a가 또 양수 아니야? a가 양수니까 어때 여기다가 따로따로 따로따로 붙이기 싫으면 이거지 그리고 쟤는 그녀 하나가 root 3분의 a지 0인거 그 다음에 여기가 y축이지 이해하네 그리고 뭐만 보래 x가 양수만 보래니까 얘만 그려주면 되지 이렇게 이해했어 안했어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플러스니 여긴 뭐가 돼 또 여기도 극소네 그럼 둘이 짬뽕에서 어디를 봐야돼 이 지점을 봐야지 이 지점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네 맞아 안 맞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 극대가 가능하지 극대가 가능하지 극대가 가능하지 0집어느니 0이네 0집어느니 0이지 어 그럼 0에서 극대야 맞지 0에서 극대 저거다 붙여서 한번 그려볼게 붙여서 이제 알겠죠 붙이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보라고 짜란짜란짜란짜란 이렇게 했는데 하나는 이렇게 같고 하나는 이렇게 같지 맞아 그럼 막 뿔 0에서 연속인거 확인했어 안했어 방금 확인했죠 감소증가 감소증가 이렇게 되죠 연속이어야 되잖아 미분이 가능하니까 최대한 부드럽게 감소증가 감소증가 이해해야 해 이해했어 그리고 봐봐 여기 함수값이 1이면 이게 좌미개가 1이야 이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면 우미개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맞죠 지금 뾰족죠 이해해야 해 이해했어 근데 0에서 연속이잖아 이 지점이 극대야 근데 극대가 계산할 때는 얼마야 0이죠 0 넣더니 0였잖아 두다 이해해야 해 그럼 애가 양수일 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지 그럼 이제 애가 모일다면 돼 애가 모일 때 음수일 때 하면 되죠 맞아 그럼 애가 음수일 때는 쟤도 어떻게 돼 쟤는 그리기 이번에 아래로 블록이죠 그럼 쭉 자르고 어 플러스 마이너스 극대 맞네 이해해야 하네요 극대 맞죠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일이잖아 아 마이너스 일은게 그때 예산했어 그래서 F-1 집어넣으면 얼마 A에 블럭 빨리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더하기 1 이게 5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5 어머어머어머어머 확인 맞네 예산했어 그럼 이제 F-4 뭐할 수 있어 없어 너 집어넣으면 돼 제가 이해했어요 양순지 없는지 모르면 나눠서 푸는 거라고 알겠죠 어렵지 뭐고서 나왔던거야 17 몇번 17번 자 F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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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3 마이너스 3x 더하기 4죠 gx 는 x제곱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3 3 맞죠 자 이 합성함수에 최소값을 구하네 합성함수에 무슨 값 최소값 자 잘 들어 합성함수에 최대최소 방정식 부등식은 합성함수에 최대최소 방정식 부등식은 치환에 붙으면 거야 무조건 알겠어 합성 방정식 부등식 최대최소는 무조건 치환이야 합성함수에 극대 극소는 치환에 붙으면 안 돼 극대 극소를 제외하고 다 치환에서 풀어도 돼요 야 나를 재로보지 마시고 제를 재로보세요 젤 때문에 소리질렀으니까 영사 때문에 얘도 잤어 보니까 눈총있어 너도 잤지 붕 떠있었대 붕 떠있었을지 능력자네 내가 붕 떠있었어 응? 대단하다 하나 장풍 할 줄 아는데 이렇게 이렇게 얘들 뒤로 가요 보여줘? 야 해볼까? 그래 가려봐 저렇게 가려면 안 돼 야 니한테 해볼까? 누구 누구아 난 장풍 맞아볼 사람 가위바위보 누구? 아 너 멀어 저기 셋 중에 결정해보세요 가위바위보 안 내면 찐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내면 찐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잘 봐 장풍 진짜 뒤로 간다 알겠죠? 기를 모아서 해야 돼 그냥 이렇게 하면 안 가요 기를 모아서 응? 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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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로가서 봤어? 장난이죠? 아씨 대단한 능력자죠? 너의 보응가지 않아? 동점유는 능력이랑 사람 뒤로 보는 능력이랑 응? 그죠? 집에 가서 아빠한테 해 아빠 내 아빠 장풍 맞아야 되겠죠? 집에 가서 부모님과 놀 수 있는 두가지를 하나 알려줄게 방금 장풍놀이 알겠죠? 어?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이거 봐봐 게임을 이거랑 이걸로만 하는거야 알겠죠? 몇가지 경우 나와 너도 틀어도 돼 몇가지 나와 이렇게 하면 4가지 나오죠? 알겠죠? 자 봐봐 이쪽이 너네들이야 이게 너네네 이게 나 알겠죠? 그럼 이렇게 낼 때가 있죠 그럼 누가 이겨요? 얘가 이겨요 나눠야지 4가지니까 두가지씩 그럼 이렇게 내면 선생님이 이겨요 그럼 둘 다 이렇게 내면 이게 니네가 이겨요? 알았어? 그럼 둘 다 이렇게 내면 내가 이기는거 형이 나눠가졌죠? 연수 가위바위보 너가 이겼지? 너가 이긴거야 너네들이 이긴거랑 가위바위보 그럼 너가 이기는거고 가위바위보 너가 이긴거고 자 한다 다 돼 다 다 돼 다 한 방에 내 내가 한 방에 다 이긴다 가위바위보 누가 이겼어? 세미 내가 이겼지? 너 졌지? 너 졌잖아 나한테 아까 이게 이기는거라며 이렇게 싹둑싹 싹둑 그러네 세미 이겼어? 내가 이겼죠? 한방에 한방에 전멸시켜버렸어요 왜이렇게 내기 왜이렇게 내기 왜이렇게 이게 원래 어떻게 하는거냐면 이렇게 여럿에 따라 안돼요 한명씩 해야 돼요 한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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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면 계속 져요 내가 이겼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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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알겠지? 내가 일부러 한 번 져주고 한 두 번 이기고 한 번 져주고 한 두 번 또 이기고 그리고 딱밥맞기 딱밥맞기 그죠? 그래야 마치 전위에 불터서 막 나한테 이기려고 나한테 막 범빌거 아냐 알겠죠? 집어서 부모님한테 써먹으세요 알겠죠? 어? 그리고 너희 부모님 세대들은요 아이큐 검사를 했어요 알겠어? 선생님들 아이큐 검사했거든요 학교에서 나 고등학교 할 때 아이큐 검사했어 그럼 너희 부모님 세대들 분명히 했을 거야 그죠? 그러면 가서 아버님이나 어머니 아이큐 좀 물어봐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빠 아이큐가 몇이야? 물어볼 거 아니야 아빠가 144 그러면 루트 루트 씌워버리세요 두 자리죠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제가 여동생이 있다 여동생 있어? 여동생 있어? 여동생이랑 집에 가서 묵짓바 꼭 해보세요 묵짓바 해봐 너 잘 봐 얘 잘 봐 너 찐해 알겠지? 너 찐해? 가위바위바 하는 거야 빡빡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바로 공격하기로 바꾸자 룰 너 찐해? 가위바위보 뭐? 아 나네 산다 산다 나지? 무슨 상황인지 아는 사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는 사람 너 모르지 지금 모르지 얘 모르잖아 얘 모르잖아 얘 지공격이잖아 지금 나 처음에 빠냈고 얘 찐했잖아 그럼 얘가 공격해야지 내가 그러고 얘 모르잖아 여학생들 중에 이런 친구들 많아 생각이 많더라고 알겠어? 너 동생이랑 꼭 해봐 동생 모른대니까 대신에 목소리 키워서 해라 알겠죠? 갑자기 너 다시 해봐 너 찐해봐 가위바위보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낙지 어떻게 어떤 방에 있는지 어? 뭐야? 어 다행이다 안 졌어 이렇게 된다니까 꼭 해보세요 알겠죠? 남학생들은 안 통해요 잘 내가 해봤거든요 테스트? 잘 안 통하더라고요 여학생들은 여학생들은 10명 중에 진짜 한 9명을 통해요 묵직빠 잘 안 하잖아요 여학생들 교수님도 알겠죠? 잘 안 통하려고 또 하나 가르쳐줄까? 원카드 해요 원카드? 어 원카드 안 해요? 아니요 원카드 뭔진 알지? 알지 제일 세상 짜증날 때가 언제야 원카드 할 때 원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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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짜증나죠? 그렇잖아 그래 놓고 타이머마다 원카드 했는데 싸움 나죠 네가 먼저 했네 네가 먼저 했네 그러면서 글을 없애고 원카드는 이렇게 한거야? 필승전략은 아니야 이건 알겠죠? 아니 제일 열 받을 때가 이거죠 A를 냈어 어쩌니까 A로 봤네 옆에 내가 A로 쪽카드를 싹 내면 내가 열한장을 찍어야겠죠 근데 이게 한 바퀴 돌면 나한테 한 20장이 넘게 잡죠 이럴 때 있어 없어 이럴 때 있죠 그래서 내 카드가 한 20장까지 냈어요 이럴 때 카드를 단 4,5파만에 줄이는 방법이야 20장의 카드가 있죠 그러면 나는요 상대편한테 잊혀진 사람이 돼요 맞잖아 안심의 대상 아니야? 이 게임을 지배할 수 없는 맞잖아 이 게임을 당장 이길 수 없는 안심의 대상이죠 맞잖아 그렇지 이거를 활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닥에 바닥에 크로바가 놓여 있잖아 그러면 카드가 20장이 있으니까 이거를 다 암작암작 정리를 하는 척 하면서 알겠죠 한 6장을 한 장처럼 만들어 어 진짜야 모른데 이니까 응 진짜 몰라요 막 이렇게 6장을 한 장처럼 만드는데 그래도 좀 센스 있는 데가 있을 수 있잖아 알겠죠 아주 센스 있는 데 있으면 걸려요 알겠죠 또 좋은 센스 있는 데 그럼 크로바지 그럼 여기다가 크로바 하나 놓고 하트 4 알겠어? 난 하트 5 하다가 하트 8 이러다가 크로바 8 이렇게 놓는거야 알겠어? 이렇게 딱 해서 하나를 현장처럼 놓잖아 현장처럼 놓는데 이게 원카드 하다보면 되게 웃긴게 카드가 막 이렇게 돼 있지 않아? 정리가 막 안 돼 있죠 이거를 탁 내면서 봤어? 야 크로바다 크로바 나 크로바 된다 그래서 크로바 내고 이걸 들어서 빨리 정리를 해 알겠죠? 그리고 탁 놔줘 내가 속인 데까지 일은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몰라요 꼭 해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더 심한 거 알려줄까? 더 심한 거 더 심한 거? 카드가 많으면요 상대방이 신경을 안 쓰여 여기가 크로바지 그럼 검은색 계속 내세요 같이 몰라요 스페진 해도 모른다고 알겠어? 그리고 아까 묵직받은 지민이 정도면은 하트를 내도 모를걸? 진짜 그래요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카드가 많아지 해봐 동생이랑 꼭 해보길 바란다 알겠죠? 자 이거 하자 이제 뭐 하자 이게 나왔죠? 미쳤네요 합성함수의 최대체소는 뭐 하라고 얘들아? 치환 그렇죠 치환하라고 그렇죠? 그럼 얘를 T라고 놓자 치환하면 항상 뭐가 중요해? 치환하면 범위 치환하면 범위 그럼 4하고 1 빼주면 되죠 이게 완전제곱식이지 이렇게 그럼 x-2의 제곱에 빼기를 해야 되죠 이하노? 그럼 T는 모보다 크거나 같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애? 인정하노? 알겠어? 그러면 문제 Ft 이렇게 되고 T는 2범위에서 최소구여라 이거죠 이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리분치면 되는거 아냐? F'T는 3T제곱은 마이너스 3 아니니? 맞죠? 마이너스 1하고 1이죠 쨍쨍쨍 증가감소 증가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애니까 여기 최소죠 이해했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게 최소에요 Ft에다가 Ft가 뭐죠? T3승 마이너스 3p 더하기 4 여기다가 1 집어넣은게 최소에요 알겠죠? 합성감소의 최저 최소는 뭐해서 풀으라고? 뭐해서? 치환 자 그담에 C8 무슨 8? C8 짜란짜란짜란짜란 짜란짜란짜란 짜란짜란짜란 짜란짜란 이렇게 되어있죠 이 녀석이 Y는 6X-X제곱이에요 그죠? 여기 점이 하나 딱 있어서 이런 먼다리골 사다리골 사다리골 면적의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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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부활해요 알겠죠? 자 자 좌표 평면에서 최대 최소 활용 어떻게 풀으라고? 점을 놓고 푼다고 점을 안주면 점을 놓고 푼다고 이것도 핵심인거야 알겠죠? 점을 놓고 푼다고 알겠죠? 그리고 최대 최소 활용은 반드시 한문자로 표현한다 무슨 문자? 한문자 그럼 이 점에 좌표를 T라 놓으면 쟤는 6T-T제곱이라 쓸 수 있지 맞아? 그럼 대칭축이 얼마지? 3이네? 맞아? 그럼 이 길이가 얼마야? T-3이죠? 이해하네? 그러면 이 길이도 T-3 되는거 아냐? 맞아? 안 맞아? 이해했어요? 넓이를 표현하려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알아야되니까 그 길이에 대한 생각을 가져간거 아냐 내가 지금? 이해하네요? 대칭축이 얘니까 대칭축이 3이라고 멀쩡히 살아있잖아 얘는 6이고 이해하네? 그러니 이 길이가 T-3? 너도 T-3? 이해하죠? 2분의 1에 얘는 6이지? 얘는 6이야 더하기 윗변 얼마야? 2T-6이죠? 맞아요? 그다음 얼마죠? 높이는 6T제곱-6T-T제곱이죠? 이게 높이네? 이게 넓이네? 그럼 S죠? 그러면 어떻게 돼? 짠짠 T죠? 그러면 6T제곱에 마이너스 T3승 이내되는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면 이제 뭐해? 또 최대최소니까 미분 그러면 12T-3T 몇승? 제곱이죠? 그러면 위로 볼록? 0하고 얼마? 4? 내가 옛날에 얘기했던거 기억나? 0하고 4 아니야? 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왜? T로 묶었잖아. T로. 안. 이해했죠? 그럼 0하고 4지? 0하고 4야? 최대 최소 활용은 최대는 100% 극대 알겠어? 100% 극대 그래서 T가 산거야 그럼 그때 여기다 집어넣으면 높이 나오지 이해했어요? 자 다음에 19번 몇번? 19번 자 이거 이제 어려운거죠 삼참수 fx가 삼참수 fx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뭘가죠? 극대를 갖는데 맞죠? 그 다음에 f'-1은 f'1과 같대 이해하노? 안하노? 이해하죠? 나 봐봐 x3참수 fx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야 그럼 넌 0이지 이해해야하네요? f'-1이 0 아니야?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니까 미분 쳐서 빼기 1는게 0 나와야되는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여기 f'-1이 있으니까 0이니까 f'-1도 0이란 얘기지 이해했어? 안했어? 이해했어요? 이해하죠? 이해하죠? 그러면 그냥 3차로 그냥 쑥 그려도 되겠어? 이렇게 푹 그려도 되겠어? 이 지점이 뭐야? 마이너스 1이고 이 지점이 1이죠? 이렇게 보셔도 괜찮고 이렇게 보셔도 괜찮고 어? 그럼 도함수는 2차함수? 도함수는 2차함수 아!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1 어허허 또는 계속 안줬지? 계속 뭔지 안줬으니까 어허허 마이너스 1하고 1 2 2개를 다 그려 이해하네 그러면 증가감소 증가죠 이해하네 그 다음에 얘는 감소 증가 감소니까 마이너스 1에서 극대인건 이 그림이네 이 그림 안되죠 얘는 마이너스에서 극소잖아 이 그림은 버려버리고 이거 가지고 이제 풀면 되겠네 이해했어 안했어 되죠? 잘 풀어볼게요 F1이 음수래 F1이 얼마라고? 얘가 음수래 얘가 F1이 얘가 음수야 그러면 F0은 0보다 작네 F0이 여기 아냐 얘가 음수라고 얘도 음수야? 얘가 음수라고 얘도 음수냐고 X축이 이 사위로 갈 수 있는거 아냐 이렇게 맞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그 다음에 F-1이 음수래요 니은이야 그러면 X축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얘가 음수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게 F-1이고 이게 지금 F1인데 이거 둘이 절대값 치면 F에 마이너스 1하고 F1하고 절대값 치면 누가 더 커요 당연히 얘가 더 크죠 이해했어 안했어?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이게 마이너스 사면 절대값 치면 얘가 4대고 얘가 1 되잖아 이해했죠? 그러니까 니은은 당연히 참이야 이해했어? 이렇게 되죠? 도? 그리고 디귿은 뭐야? 도함수는 X는 0에서 최소관리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0 아니야? 그럼 0에서 최소관리 도함수는 이해했어? 되죠? 그래서 디귿은 참인거야 얘는 포인트가 뭐인트? 포인트 이거랑 이걸 통해서 도함수를 그릴 수가 있었다고 근데 그게 개소를 몰랐으니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둘 다 그려놓고 시작하겠다 이거지 이해가 안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을 생각하고 바로 이렇게 그려도 하는데 아직은 안될테니까 하나 거쳐가라고 알겠지?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야? 최대 최소 활용은 어떻게 하라고? 점을 놓고 푸는거라고 한 문자로 표현해야 된다고 알겠지? 그게 포인트에요 자 다음에 20번 왓타임위직 50분 20 자 함수 f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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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과가 되든지 간에 한점에서 만나네 무슨 점? 한점에서 만나네 그럼 뭐지? 한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한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가 뭐야? 자 아니야 아니야 삼차함수의 그래프죠 삼차함수그래프개혁 몇가지 있어? 삼차함수니까 몇가지 있어? 3개 있어요 3차함수니까 3개 이거지 낭수일때 이거죠 이거지 이해되? 자 Y는 K라는 건 어떤 직선이죠? 이거죠? 이거지 이거 K값 따라 오르락 내리라 이해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라 그죠? 그러면 얘하고는 항상 한 점에서 만나지 않지 얘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도 있고 세 점에서 만날 때도 있는 거 아니야? 얘네들은 항상 한 점에서 만나죠 뭐하라는 얘기야? 증가하라는 얘기지 오렉스에서 증가함수야 라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 거죠 이해했어? 안했어? 뭔 말인지 알겠니? 오렉스에서 증가함수니까 미분초자 0보다 크거나 갖다 치시면 되죠 됐어 이제 팔패치 그 다음은 오케이 끄세요 자 그 다음에